자 드디어 첫 음성사소음을 열어볼 시간인데요 첫 사연은 알마 진상입니다 어떤 진상사연이 들어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네 한번 들어볼까요? 네 네 PD님 사연함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화카페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성사소음을 다니면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태서의 욕구를 부르는 혼대 진상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Shut up boy! We say it, bad girl, good gir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